한글자막 by 박진희 남성이 보이는데요. 반대 장면으로 살펴볼까요? 저렇게 본인이 택시를 잡으려던 승객이었는데 갑자기 발이 밟혔다면서 보험금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저렇게 오른발을 잡고 넘어지는 모습인데 저희가 선입견을 갖지는 않겠습니다. 홍정수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된다면서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손을 흔들어서 택시를 잡았고요. 택시가 아직 서기 전인데 오고 있는데 서둘러서 문을 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을 열려고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문이 열리면 이 열리는 폭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떨어져서 이렇게 숙여서 문을 여는데 너무 바짝 바싹 다가가서 좀 문을 여는 모습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문만 다가가서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발이 이미 좀 바퀴 안에 있어서 이 승객이 생각보다 너무 멈추기 전에 빨리 와서 택시기사가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바퀴에 이게 발이 밟힌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앉아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실제로 이분은 평상시에 어떤 이런 승차 택시 승차가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빨리 문을 열려 하거나 아니면 바퀴가 올 텐데 몸을 그리고 몸 중에서도 발을 이미 택시 이 몸에 차의 안쪽으로 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아니 우리는 보통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멀찍이 떨어져서 택시문이 열리는 만큼의 공간을 두고 떨어져서 문을 여는데 이거 조금 그래서 이 택시기사분이 본인한테 70%의 과실이 지금 판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택시기사분이 이거 정말 저 70% 물어야 합니까? 저 억울합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준 변호사님 이게 아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딱 한 몇 장면 몇 초간의 영상만 보고 누가 잘잘못 있다 선입견을 갖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만 저게 피해자 쪽이 요구를 들어주려면 어느 정도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피해자가 지금 저 영상만 보면 우리가 발을 앞으로 들이밀면 체중이 뒤로 실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창문을 차 문을 열려고 하면 이게 운동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균형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피해자를 조사해보고 가해 기사 지금 가해자로 추정되는 기사를 조사를 해보면 양측의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피해자가 그 앞뒤 사정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 가려는 목적지가 맞았는지 이런 것들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보험 사기가 아직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보험 사기라고 하면 그 사람의 정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를 불러서 또 양측의 조사를 해본다고 하면 이 부분 사실관계는 가려질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판단하기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희가 택시기사의 얘기 중심으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달라. 내 과실 아까 70% 자막이 있었나요? 왜 내 과실이 70% 알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저 발이 밟힌 저분의 본인 반론이 있으면 쥬디스 탑텔에 충분히 달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위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안세용 선수가 지금 발목, 무릎 다 아프다고 했는데 저 다리로 어떻게 금메달을 땄냐.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프로는 돈이다. 능력 인정해야지. 안세용 선수에 힘을 실어준 댓글도 있고요. 일이 되기까지 혼자만 노력한 건 아닐 텐데 본인만 잘나는 건 아니고 대표팀 혹은 배드민턴 협회의 노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안세용 선수 관련 댓글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네요. 연봉이 실력과 관계없이 고절 대절로 정해진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신유빈의 감사 릴레이 긍정 에너지 뿜뿜이다. 댓글 자석기 모두 감사드립니다.